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320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3번입니다. Never. 명령문이죠. 어느 것도 먹지 마라. 잽싸게 hungry는 형사니까 안되죠. hungry 릴리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쉬운 문제네요.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카톨릭 대학교 문제네요. 카톨릭 대학교 문제.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은 with two dimensions of surface, 2차원적인 표면, 즉 평평한 천이죠. 즉물이죠. 평평한 직물. rather than 3차원적인 인간의 형태보다는. 그 다음에 concern이 나오고 있네요. 관심 관여하다면 be concerned with죠. 그러면 여기 A번, B번 안되고 C번 아니면 D번이죠. 그런데 주로 뭐뭐와 부사 써야 돼요. main의 뜻으로 primary로 있었으니 당연히 답은 primary가 아니고 primary. 주로 뭐뭐와. 주로 뭐뭐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뻔한 문제죠. 이것도. 다음 문제로 또 내려가죠. 다음 문제로 내려가면 이번에는 강남대학교 문제네요. 컴퓨터 when up. 꺼져서 오프라인이 됐다. 3시 45분경에 causing a situation. 터미널의 혼란을 야기했다. 뭐 좀 되는건데 얼핏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situation, 명사 앞에 꾸미려면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비번이 답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조호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a situation of chaos의 기본형을 풀었으면 혼란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오브를 지우고요. chaos를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로 옮기죠. 이 사이로 옮기는데 지금은 chaotic이라는 훌륭한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형용사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옮기면서 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chaotic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게 구글로 검색해보면 이건 76만이 나와요. chaotic을 쓴 거는. 근데 chaos를 쓰면은 구글로 검색하면 5만 정도밖에 안 나와요. 5만. 이거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더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가. 그건 뭐냐. transportation이에요. a system of transportation이죠. 이거를 갖다가 오브 지우고요. 이거를 앞으로 이 사이에 넣는 거예요. 넣는데 사용사를 쓰라고 해서 쓰면은 틀리는 거예요. 이건 틀린다 이거예요. 트랜스포테이션으로는 없는 단어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이 구글 검색을 해보면요. 아예 검색이 안 되고요.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옮겼을 때 훌륭한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명사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꺽쇠를 해놓고 이게 답은 아니었지만 줄을 쳤겠죠. 저는 편하게 꺽쇠를 쳤지만 이거 C번 이렇게 해놨을 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D번은 chaos는 어떤 형태라든 전성에서 쓰지 않는, 동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돼요. 뭐 전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굳이 뭐 억지로 chaos를 동사로 쓰려면 따옴표 같은 거 넣어갖고요. 나는 전성했다라는 거를 뭐 표시해주던가 그렇게 해서 억지로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chaotic 이게 답인 거예요. 아주 익숙한 단어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내려가보죠. 다음으로 내려가보면 대구대학교 문제네요. 대구대학교 문제. We need an unusual gifted chemist. Chemist는 여기서는 뭐 약제사예요. 약 만들어둔 놈들이 드라그, 마약도 되지만 드라그가 약이잖아요. gifted이에요. 명사에다가 ED를 붙인 거. gifted는 거기에 ED를 붙이면 gift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번이 답이네요. 아주 비상한 재능을 가진 화학자. To solve this. 민감한 문제를 without creating. 어떤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당연히 부사, 형사, 명사가 된 어순이 돼야 돼요. 지금은 gifted예요. 어쨌거나. 자, 뭐 시험 문제고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기로 하죠. 다음 문제는 이제 고려대학교 문제네요. ordinary temperatures은 일반 언더에서는 베퍼는 슈머, 리퀴드. 액체라든가 또는 고체의 상태를 유지한다. under high pressure, 고압이죠. 여기 당연히 D번이 답이죠. high, under가 전치사잖아요. under 명사나 아시죠. pressure, 명사 쓰여야 되겠죠. 뭐, 쉬운 문제죠. 고대 문제도 쉬운 문제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 뿐이죠. 자,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면은 강남대학교 문제네요. 강남대학교 문제. The cable system, the company. 아,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이고 있는 거죠. 관계절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은 월보 자랑한다. 대략 120만명의 기본적인 구독자를, 구독자를, 구독수를, subscription 명사가 되어야 되겠죠. 제 거에도 여러분이 보기만 하시고 구독을 안 하는데 돈 안 되는 구독을 좀, 뭐,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좀 구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또 내려가 보지요. 또 내려가 보면, 이번엔 서울여자대학교 문제네요. 자, 서울여자대학교, 아이고, 아이고, 좀 내려갔네요. seeing, 보는 거죠. 보는 거, seeing, 아랍권의 민주화운동이죠. 이집트와 기타, 지역에서의 아랍의 민주화운동이 C 목적어, 원형부정사,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훌륭하죠. 인, 이건 동명사와 여기 따른 거죠. modernizing the countries, 그들의 나라를 민주화, 현대화하는 거. 그리고 이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우두비의 주어로 쓰인 거죠. 엄청나게 beneficial, beneficially는, 이건 beneficially, 이거는 명사예요. 수혜자라는 명사 안 되겠죠. 여기 부산대, 휴질리가. 그들과 세계에 크게 도움이 된다.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너무나도 쉬운 문제여서. 또 내려가 보지요. 아이고, 없네요. 설명이 다 돼 있고. 자,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